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네바둑, 바둑사와 알 흙이 사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 흙은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살자고, 자 잡으러 오겠죠? 일로 두면 잡으러 올 것입니다. 자, 살아려면 살아봐. 하수가 어떻게 살겠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수를 친다? 에이, 이거 안되겠죠? 단수를 친다? 아, 이것도 안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딜까요? 단수 치면 안되겠죠? 이럴 때는 끼움의 맥점. 이렇게 끼웁니다. 이 목표가 이거 한 점만 잡으면 됩니다. 한 점만 남으면 되니까. 백이 이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두면은, 자, 이렇게 단수 치면 되겠죠? 어디를 둬도 이렇게 단수. 이 한 점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흙 일로 오고, 이 로 잡으러 올 때, 이렇게 끼우는 수. 끼움의 맥을 두면은, 이 한 점을 잡고서 한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둬봤죠? 둘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이 차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